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입니다 최근 시장이 변동성이 좀 심한데요 오늘은 정확하게 시장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매수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큰 불을 안겨다 줄 코인까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거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나 유료 리딩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채널 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시장 변동성이 강하죠 9월 fmc 앞두고 달러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코인은 달러의 대체적 성격이 강한 상품이라 달러가 상승할 때 하락하고 하락할 때 상승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최근에는 달러가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코인도 반비례해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정말 입 아프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만큼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짧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9월 5일자 뉴스를 보니까 방향성 잃은 비트코인 고용지표 냉각에 7800만원대 횡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더라고요 현재 금융시장에서 주요 포인트는 미국의 기준금리나 고용시장 현황 등이 주요 포인트고 특히나 고용시장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에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 등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이를 통해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군에 속하는 투자 상품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침체 우려 등의 가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건 일시적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내려고 애를 씁니다 세금을 줄여서 소비를 유도하고 투자 지출을 유도하죠 그리고 금리를 낮춰 대출 비용 등을 낮추거나 이를 통해 개인들과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 및 확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시에 낙수 효과로 고용시장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래서 시장이 좋다? 저래서 시장이 나쁘다는 뉴스는 보지 말라고요 일반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라도 경험이나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뉴스를 보고 논리적인 판단이 서지 않고 결국 투자 판단에 큰 혼돈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분명 앞선 기사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지금 시장이 안 좋구나 매수하면 안 되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상 현재 고용시장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실업률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4.2%로 떨어졌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3.8% 상승을 했고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직과 비감독직은 4.1%가 올랐죠 아직 시장이 과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정기간이고 조정기간에 매수를 해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공포에 떨 때 매수하고 시장이 환호할 때 팔아라 같은 투자명원이 왜 괜히 있겠습니까 문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뉴스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제 영상 메일 찾아서 보세요 아무튼 그동안 지난 영상통에서 수도 없이 말을 했고 오늘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인은요 달러랑 디커플링 되고 있죠 결국 조정일 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연주는요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할 거고요 코인은 오를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인 시장은요 11월 대선 이후에 판도가 크게 바뀔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얘기는 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주 막대한 부를 쌓아드릴 수 있는 코인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 11월 이후에 코인의 판세가 바뀔 수밖에 없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다가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원래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곤 했었는데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도 하도 디스를 해서 그런지 말들이 많아서 댓글창을 닫아놨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보안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답장 드리고 있고요 방금 언급드린 키워드 외에 다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은 스팸으로 착각하고 답장을 못 드릴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핵심 내용 지금 빨리 진행시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장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시기에는 대선이 끝나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시기에 파란색 선으로 새로 선을 그어놨는데요 2016년에는 무려 2800%가 넘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왔고 2020년에는 400%에 가까운 추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이번 대선 이후에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제가 고작 이것만 가지고 상승을 얘기하지는 않겠죠 이를 뒷받침해 줄 근거로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을 보면 더욱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지표는 일명 아로들이라는 지표로 해당 지표는 쉽게 말해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를 보면 현재 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지표에 보이는 노란색 선이 낮은 값을 보여줄수록 단기 보유자의 비율이 낮은 것이고 노란색 선이 높을수록 단기 보유자의 비율이 높은 겁니다 단기 보유자들은 투기성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시장이 과열됐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까지 높다면 차익 매물을 동반한 물량이 탈로 가격 하락 가능성이 더 높겠죠 나아가서 코인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번 크게 빠지면 페닉셀 물량도 더해질 겁니다 반대로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낮다면 단기 보유자들의 신규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쉽게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로들 지표를 보면 아로들 선인 노란색 선이 고점에 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 선인 검정색 선이 하락을 하고 반대로 아로들 선이 저점이 있을 때는 코인 가격 선이 상승을 합니다 아로들 지표가 가장 높았을 때는 20만 4천의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현재는 3,700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전히 낮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016년 대선 시기와 2020년 대선 시기 때도 아로들 선이 현재 시점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단기 보유자 물량이 상승하면서 아로들 선이 상승을 하고 동시에 코인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이처럼 해당 지표를 통해서도 코인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과 역사적으로 대선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변화될 시장을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누가 승리를 해야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할까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공화당에서 승리를 하면 코인이 상승을 할 것이고 민주당이 승리하면 상승하지 못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정답은 누가 되던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5천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는 18세에서 60세 인구 중 27%를 차지하는 비중이며 미국의 한 법률 자문회세가 실시한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84%가 향후 1년 이내에 암호화폐를 투자할 것이다 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를 통해 일각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최소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를 투자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어떤 대선 후보도 미국 국민의 20%에 가까운 표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가상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고요 그 증거로 민주당의 유력 후보였던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또 다른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로 민주당 후보가 바뀌면서 해리스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야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건 다음 미국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코인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칠 거고요 그를 통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근데 제가 고작 이런 이유만으로 이렇게 미국 대선을 강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CBDC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CBDC는 쉽게 말해 중앙은행 즉 국가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데요 문제는 CBDC 선구자가 중국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재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글로벌 경제국가 1위로 만들어준 것은 기축통화의 힘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했고 현재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화폐 대체 수단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여전히 시장은 코인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없을 것이다에 대한 찬반 의견을 여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22년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CBDC를 상용화한 시점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보다 한 발 빠르게 CBDC를 상용화했고 지금도 중국을 견제하여 다양한 제재와 무역전쟁까지 불사하는 미국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의 확률이라도 중국의 CBDC가 미래 화폐로서 자리잡게 되는 날에는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에도 영향을 끼칠 테니까요 즉 미국 역시 무조건 CBDC를 상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로서 CBDC를 상용화할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에 미국의 CBDC가 어떤 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질지 미리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코인을 사전에 매수할 수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라면 뻔하겠죠 저는 그 코인이 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기가 이번 미국 대선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도 대선, 대선 노래를 부르던 겁니다 이미 미국은 자체적으로 직접 발행한 코인을 CBDC화할 계획을 이미 세운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 재무장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근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현재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모자이크 처리 없이 유튜브에 올리니까 계속 영상이 짤리더라고요 아마 미국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아직 엠바고가 걸려있는 내용이라 계속 내용이 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모자이크 처리로 영상을 좀 올렸고요 당연히 모자이크 없는 원본도 따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린다고 해서 쉽게 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입수를 했는데요 어렵게 입수한 만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드리기 앞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부분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해당 내용은 달러를 대체할 자극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고요 리플이나 테더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재매를 하겠다는 거고 현재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수하셔야 할 진짜 적어도 한 주라도 매수하셔야 할 코인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코인은 하나로 1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달러가 대략 1300원 정도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미국의 전자화폐가 될 해당 코인은 달러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 기준으로 최소 한 1300원까지는 상승할 것이고 그런 만원만 투자해도 1300만원 버는 거고 10만원 투자하면 1억 3000만원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연준, 재무부,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나 있는 상황이라 이 코인이 앞으로 미래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코인이고요 혹시라도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만원이라도 아니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천원이라도 매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원이 나중에 1300만원 되고 천원이 나중에 130만원이 되면 그때는 제 말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해당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코인을 언급하게 되면 자꾸 잘리기 때문에 모자이크 없는 자료는 문자로 드릴 예정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보안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제공해 드릴 거지만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다 보니 빠르게 연락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신청 페이지 통해서 신청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 명언 중에 존시보글이 이런 말을 했죠 투자는 단순하게 유지해야 한다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큰 돈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천원 만원 투자하는 거 어려울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대희였습니다